오케스트라 협연 씬 찍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? 어... 당연히 너무너무 어려웠었고요. 제가 당연한 걸 여쭤봤네요. 얼마나 어려웠나요? 일단은 피아노를 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완벽히 해내기도 사실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협연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부담이 많았었고 그냥 제가 했던 거는 그냥 계속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음악 듣고 자료 화면들 찾아보고 그냥 연습하고 그렇게 그냥 찍었던 것 같아요. 혹시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셨는지도? 어...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뭐 점심 저녁 빼고는 거의 계속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고 자기 전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밥 먹는 시간 빼고 모두... 물론 뭐 조금 더 시간은 있었겠죠. 제가 뭐 자료 화면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쪽에서 만나요.